16세기 외구들의 활동범위 외구들의 약탈을 그린 회화외군은 통상적으로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일본 열도 침략에 실패한 이후인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연안부나 일부 내륙지역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행하던 무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외구는 존재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한반도와 중국 남부와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대마도, 익히섬 주민과 규슈 주민들은 고려와 원나라 침략 이후 경제기반을 잃어 생계를 위해 해적지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외구의 시초이다. 이후 외구는 거대한 밀무역 세력으로 성장하여 조직화되고 거대화되었다. 이는 배후의 밀무역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규슈와 시코쿠 일부 지역 영주들의 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에는 한반도와 중국 남부 해안가를 따라 단순 약탈 위주로 활동하였으나 후에 노예 매매와 밀무역 등으로 큰 이익을 남기는 등 악명을 떨쳤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외구가 특히 극성을 부린 것은 당시 일본 내부적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후에 들어선 무로마치 막부는 밀무역으로 인한 이익 때문에 이를 눈감아주었고, 쇼군가의 힘이 약해 지방 영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도 했다. 영나라 시대에 난방과 주변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여 외구에 의하여 자주 점령되었다. 영나라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구의 침략인박,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국가 기반은 흔들렸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 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는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여 외구가 거의 근절되었다. 이때 외구가 감소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막부의 적극적인 외구 근절 노력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유입된 서양 세력과의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규슈 영주와 막부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해역에서의 이들의 활동 시기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정기에 이르는 사이에 가장 심하였고 고려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다. 삼국시대에도 외구가 신라를 침입했다고 하는데 이때 침입한 외구는 가야와 외의 연합군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구와는 성격이 다른 외국에서 정식 파견한 정규군이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신라구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확인된 바는 없다. 주된 약탈물은 식량이었으며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어 한성으로 올라가는 공선 등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그 규모는 100척에서 500척까지 이르는 선단을 이루어 연한 마을을 습격하는 형태였으나 때로는 내륙 깊숙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1223년부터 1392년까지 169년간 총 529회의 침입이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외구 침구 기사가 312건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을 비롯한 중화권에선 현재까지도 외구라는 명칭은 일본인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대표적인 멸칭 중 하나이다. 4세기 말에 백제 가야와 연합한 외가 신라를 공격하여 금성을 공격했다. 관계토태왕이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쫓아내 최종적으로는 외구를 물리쳤다. 고구려는 낙동강 하류의 동쪽 지역인 종발성에 신라인을 관리자로 배치하고 성을 지키게 하여 제후국인 신라로 하여금 더는 외가 바로하지 않게 조치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전기외구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외구는 바닷길을 이동 경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침탈하였다. 기록에는 외구의 침입은 1223년 5월에 외구가 김해지방에 침입하였다는 것이 처음이다. 이후 100여 년 동안 기록에 나타나는 외구의 침입은 10여 차례 정도이다. 충정왕 2년부터 외구의 침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확대되어 점차 경상 전라 충청 경기의 연안에까지 그 활동 무대를 넓혔으며 때로는 황해도 평안도에서도 노략질을 하였다. 외구들은 수도 개경 입구인 강화의 교돈과 예성강 어구에까지 출몰해 개경의 치안을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고려조정은 외구 때문에 천도를 고려하기도 했다. 우황 때는 제위 14년 동안 378회의 침입을 받았다. 최무선의 화포는 외구를 격퇴하는 데에 처음 쓰였으며 최영이나 이성계 등의 무장들은 외구를 섬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고려의 첫 스시마 정벌은 1389년 2월 박위를 파견하여 병선 1백여 척을 이끌고 공격한 것이다. 이때 적선 300여 척을 불사르고 잡혀갔던 고려인 1백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 부분의 본문은 후기 외구입니다. 건국 초기의 외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139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비교적 많은 사례들이 나타난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도평의 사사에서 외적 피해가 줄어든 것이 병선의 의력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외구 방어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394년에도 외구와 외적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보다는 조선 수군이 이들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음력 3월 17일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과 만호 김윤검 김문빨 등이 외적의 배 3척을 잡아서 다 죽였다는 보고 음력 8월 15일 외구가 충청도 안성에 침입하였는데 수군 만호 장윤검이 외선 9척을 노획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1396년 음력 6월 18일 동네 만호 윤현과 석포 천호 이위경이 외구의 배 한 척을 잡아서 군기와 갑옷을 바쳤다. 음력 8월 9일에는 외적의 배일 120척이 경상도에 입구하여 병선 16척을 탈취해가고 수군 만호 이춘수를 죽였으며 동네 기장 동평성을 함락하였다. 음력 10월 27일 외구가 동네성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면서 병선 스물한 척을 불살랐고 수군 만호 윤현과 임식이 전사하였다. 1406년에는 전라도에 1408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하는 물품을 빼앗고 혹은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도 하였다. 1419년에는 대마도를 정벌하고 세포를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부산포, 웅천, 여모 등 산포를 개항하여 사절과 상회를 외구와 구별하여 일본인들과의 정식적인 무역을 유도하는 유화책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와 유화책에 따른 교린관계 정책을 펼쳤지만 산포회란, 사량진외변, 을묘외변 등 임진왜란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외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기존의 외구 출신들이 전규군으로 승격되어 조선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단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고려말에 비해 외구의 침입이 전반적으로 적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적금지령을 내리면서 외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